고유가로 인해 다시 물가가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은 소비가 더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의주시하는 단계지만 문제는 수요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한해 매출 3조가 넘는 대형 식품회사 6곳의 올해 상반기 금융비용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TV 조사 결과 CJ제일재당을 제외한 대형 식품사 6곳의 상반기 금융비용은 8,967억 원으로 지난해 6,332억 원보다 41% 증가했습니다. 금리 이상 여파로 기업 조달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내야 할 이자 비용이 오른 탓입니다. 국제 곡물 등 원재료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도 제조사들로서는 부담입니다.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인도의 가뭄 여파로 설탕값은 올해 초 대비 43% 올랐고 이달부터 원유 기본 가격마저 올라 유제품값 인상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여파로 불안정해진 중동 정세도 식품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고유가 상황이 길어질 경우 공장 가동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공산이 커진 셈입니다. 인근 중동 국가까지 확대되는 상황이 된다면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당장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효과나 이런 것들은 없을 테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좀처럼 수요 회복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 8월 102.6을 기록하며 1년 전과 비교해 5.2% 하락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 감소한 건데 최종 수요자의 판매한 실적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내수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반기 실적 반등을 기대했던 식품회사들은 고금리, 고물가에 더해 국제정세 불안과 내수 부진마저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